오늘도 우리의 폴리와의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오류 데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내용 이렇게 잘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오디오북 요셩쇼 매일 듣고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절대로 텍스트, 중국어 문자 이런 내용들 보지 말고 순수하게 귀로만 듣고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즉 귀로 듣는 연습은 오디오북 요셩쇼를 통해서 하시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헷갈려 궁금해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지금처럼 해설방송 보시고 단어 외우시고 문장 해석해 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럼 먼저 좋아요 하나 꼭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치앙은 삼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억지스럽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친치앙, 후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쓰는 견강부회라고 하는 성어죠. 견강부회. 무슨 말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부리다란 말이죠. 아무 상관없는 일끼리 억지로 끌어다 붙이다. 전혀 상관없는데 무리하게 끌어다 맞추다. 이런 의미예요. 견강부회. 오늘 시작은 바로 이 견강부회의 오류입니다. TINGER. 들어봐. 우암한. 보야오 따이. 비얼. 비얼이란 애가 있어요. 빌. 빌. 빌을 데리고 따이. 데리고. 추추. 예찬. 피크닉. 가지 말자. 예찬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들에서 먹는 식사. 그러니까 피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야오 따이. 비얼. 추추. 예찬. 메이츠. 여기 이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메이츠 또는 창창 이런 게 나오면 이미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시제를 나타내 주는 러라든지 꾸어 이런 단어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츠. 따이. 다. 이치. 추. 함께 데리고 가면 텐. 하늘이. 지오. 샤. 유. 근데 이때 샤. 유. 러.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텐. 지오. 샤. 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폴리. 폴리는 바로 또 이렇게 호응을 해줍니다. 오. 지오. 지앤. 고. 쪼. 양. 더. 런. 나도. 지앤. 고. 만난 적 있어. 쪼. 양. 더. 런. 이런 사람을. 그리고 지오라는 말은 자기도 그 앞에 사람의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이럴 때 뭔가 어감을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럴 때.我就 나도 곧. 뭐 이런 느낌이에요. 我就见고 나도 본 적 있어. 쪼. 양. 더. 런. 이런 사람을 민. 쬐. 요. 라. 베이. 컬. 워만. 자. 샹. 우리 고향에도 요. 거. 니. 헬. 여자애가 하나 있어. 민. 쬐. 이름은 뭐라고 불러. 요. 라. 베이. 컬. 요. 라. 요. 라. 베이. 컬. 베이. 컬. 라고 부른 애가 있어. 총. 여기는 총라. 이랑 같은 말이에요. 총. 또는 총라이. 두 개다 대역. 총라이. 매우 리. 와이. 지금껏. 여태껏. 지금까지. 매우 리와의 예외가 없어. 다 그랬어. 매. 쯔. 워만. 딸. 다. 취. 예. 찬. 하고 뒷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우리가 그녀를 데리고 피크닉을 가면 말이야. 그랬는데 薄리,我嚴厲的說,這是一種謬誤。 薄리,薄리야,我嚴厲,嚴厲라는 말은, 厚되다, 매섭다, 엄격하다, 무섭다, 이런 의미에요. 嚴厲的說,這是一種謬誤, 이건 오류야. 嚴厲的說,沒有任何關係, 嚴厲的說,並不是, 결코,不是, 嚴厲的說,造成的,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치사를 하나 넣어준다 그러면, 嚴厲的說,並不是,和尤拉, 베이커, 그 사이에, 有, 누구누구,造成,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普通,有, 누구누구,造成, 라고 해서, 누구누구가 만들었다, 누구누구가 초래한 일이다, 누구누구가 일으킨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下雨,並不是,有,尤拉, 베이커,造成的,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下雨, 위,他, 비가 내리는 것은, 위,他, 그녀와,有, 또는,沒有, 두 개 다 이제, 수로로 그냥 볼게요. 있다는,有, 없다는,沒有, 이렇게 체크하자구요. 沒有, 없어, 그리고, 任何, 어떠한, 관시, 관계도 없단 말이야. 비가 내리는 것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如果,你責怪尤拉, 베이커, 你就是犯了,堅強,不悔的錯誤. 如果, 만약에,你責怪,責怪, 責怪, 라는 것은, 책망하다, 貪하다, 나무라다, 이런 뜻이에요. 尤拉, 베이커, 네가尤拉, 베이커, 你가尤拉, 베이커, 계속 그렇게 탓하면, 你就是犯, 자, 여기도 이제, 수로죠. 犯, 그리고 뒤쪽에, 犯,錯誤, 마찬가지입니다. 犯,錯誤,犯,錯誤. 犯,錯誤, 이게, 실수를 범하다, 잘못을 범하다. 但是, 잘못은 잘못인데, 어떤 잘못을 범한 거예요? 犯,不悔,健강,不悔, 즉,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오류를, 你가 범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우리의 볼이는, 기가 죽었습니다. 我再也不这样了. 他奧悔的保证说. 奧悔,奧悔, 라고 하는 것은, 留置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再也不, 요거는, 고정격식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再也不, 라고 하면, 再也不, 라고 하면, 再也不, 플러스, 수로, 그러면, 足心, 그, 수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再也不, 라고 말했어요. 再也不, 라고 말했어요. 再也不, 라고 말했어요. 再也不, 라고 말했어요. 류치면서 약속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앞 동사라고 했죠 누구에게 화가 났다 할 땐 그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나한테 화났니? 정말 사랑스러운 뽈이네요 나한테 화났어? 라고 물어봤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표현을 많이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 원서를 읽건 동화를 읽건 이소부와 같은 걸 읽건 또는 독해 HSK나 이런 독해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고정적인 문장들 패턴들은 외워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탄치 탄치 라고 하는 게 술어 목적으로 한숨을 쉬다 라는 말이에요 탄치 그렇죠 그리고 양사는 탄 러 이 컬치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런 말인데 그 앞에 그 앞에 깊은 한숨을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외울 때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로 외워두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다 라는 말은 네 글자로만 표현하면 이승탄시 라고도 쓰면 좋아요 이승탄시 또는 이승탄치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성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러자 그리고 대화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어집니다 게이워 자이장 자이장 나에게 조금 더 얘기해줘 자이장 조금 더 몇 개의 묘우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하오 랑 워만 라이 칸 칸 마우 둔 칸 티 바 하오 좋아 랑 워만 라이 칸 칸 우리 함께 봐보자 그리고 랑 워만 이이치 라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랑 워만 이이치 라이 칸 칸 마우 둔 칸 티 마우 둔 이라는 건 모순 되다구요 칸 티 이라고 하는 건 전제 즉 전제가 모순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시응 시응 타 지지 쩌쩌 드 자오 쩌 랑 엔 샌 샌 샌 추 과일러다 광망 지지 쩌쩌 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 의태어로 쓰이면서 제잘 제잘 이란 뜻이에요 제잘 제잘 뭐 아이들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제잘 제잘 되는 모습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습 제잘되다 짹짹거리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녀는 지지 쩌쩌 드 제잘 제잘 되면서 쩌쩌 소리를 냈죠 싱싱싱싱 좋아좋아좋아 그리고 량이엔 두 눈에 샌샌 추 샌샌 반짝반짝한 거죠 샌샌 추 과일러 즐거움에 광망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량이엔 이 주어 이고요 샌샌 수로 부이 그 다음에 추 보시 그 다음에 광망 목적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샌샌 광망 이런게 고전격식이죠 지금은 중국어를 해야할 때 여러분 꼭 공부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싱싱 타 지지 쩌쩌다 쩌쩌 그래그래 그녀는 제잘 되며 소리쳤고 량이엔 두 눈에는 샌샌 추 쩌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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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히다라는 말이니까 미간을 지푸리고 제풀했지만 단 그래도 지에저 이어서 쩌쩌쩌 보통 이런 식으로 동사 수로의 뒤에 방향보호 샤쩌 샤쩌 나이 진쩌 진라이 뭐 이런 것들이 방향부가 뒤에 붙어주면 이때 동사수로와 바로 결합했을 때는 경성으로 읽는다 그랬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경성으로 그리고 대만 쪽으로 가면 권설음도 잘 안 쓰고 성조를 다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투자 좀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这里有一个矛盾前提的例子 这里有一个矛盾前提的例子 如果上帝是万能的 자,这里有一个矛盾前提的例子 这里有一个矛盾前提的例子 这里有一个矛盾前提的例子 如果上帝是万能的 他能造出一块 连他自己也办不动的 大石头吗 자, 여기에 有一个矛盾前提 전제가 모순이 되는 얘가 하나 있어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죠 如果 만약에 말이야 上帝 신이 是万能的 만약에 신이 전지전능 하다면 또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他能 造出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뒤에 大石头 목적어 만약 신이 전지전능 하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他能 造出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 块 块 또는 얼바를 붙여서 块 이라고 하는데 얘는 돌 바위 등을 세는 양사예요 그리고 리엔 누구누구 이에 심지어 누구조차도 이런 말이죠 리엔 타지지 이에 빤부똥 타지지 자기 자신조차도 빤부똥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빤동사 부위 똥 보어 시 그래서 빤동러 그러면 움직였다 이런 말이고 매일 빤동 움직이지 못했다 빤더똥 움직일 수 있다 빤부똥 움직일 수가 없다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빤부똥 요걸 쓰는 거예요 거의 그냥 빤부똥 자체를 하나로 딱 외워두시고 꼼짝 달싹 안한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 보면 100kg짜리 아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그 아령을 막 들려고 하는데 잘 못 들더라고요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빤부똥 더 야리영 빤부똥 더 야리영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아령 또는 아령이 꼼짝달싹 안해요 그러면 야리영 빤부똥 저거 야리영 저 뭐예 빤부똥 이거는 아무리 해도 꼼짝달싹 안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빤부똥 여기까지 들어보면 지금 주인공이 하는 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런데 당연능 하오부 하오뽀여위처럼 주저하다 망설이다. 털끝만큼도 주저하지 않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이렇게 잘 쓰이고요. 하오우가 나오면 우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메이오우,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없을 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는 주로 명사가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조금도 쓸모가 없다라고 할 때 하오우이의, 여기에서 이의라고 하는 게 뜻, 의미, 가치, 보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보람이 없어, 전혀 가치가 없어 이럴 때 하오우이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오보 뒤에는 동사, 하오우 뒤에는 명사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타 하오부여위더 회답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죠. 단시, 그렇지만, 루고, 탓시 완능더, 탓주능, 빤동, 낙괄, 슈토야? 워우, 탓시 완능더,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만능이라면, 탓주능, 그는 할 수 있잖아. 빤동, 움직일 수 있잖아. 나, 과, 슈토야? 그 도를 움직일 수 있잖아. 라고 말했죠. 자, 여기에서도 접속사 하나 짚고 갈게요. 루고, 만약에 가정이 나오면 뒤쪽에 쥐우, 이거 하나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루고, 쥐우, 그 다음에 루고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보 있죠? 루고, 쥐우, 쥐우, 루어, 야오시, 탕루어, 이렇게 다섯가지 전부 다 만약에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 단시, 단시 딱 보면은 그러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단시,可是, 부고, 란을, 그러면은 그러나, 그런데, 다만, 이런 식으로 전환, 역접을 보여준다. 요렇게 접속사 두 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의 뜻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전지전능하다면 그런 이도를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 우와, 디시형, 다 디시형, 이 단어 진짜 좋아요. 디시형, 일깨워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남이 깜빡하고 있거나 모르는 일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원래 그런 거잖아. 요렇게요. 요즘에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라고 했죠, 시리.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몇 시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보통 이 기능을 잘 씁니다. 헤이 시리 요렇게 부른 다음에 헤이 시리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8시가 딱 되면 바로 저한테 이렇게 전화기에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기능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좋은 외국어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마 다음 내용 보시면 시마 말했다. 어떤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뭐 이런 의미죠. 응, 워샹 타 짝 부추 나양다 시토. 응, 그래. 워샹 내 생각에는 타, 신은 짝 부추. 짝 추였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법으로 바꿔준 거죠. 만약에 만들어내다. 그러면 짝 추올라.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고 하면 매이 짝 추. 만들어낼 수 있다. 짝도 추. 만들어낼 수 없다. 짝 부추. 이렇게 쓰는 거죠. 만들어낼 수 없을 거야. 나양다 시토. 그런 돌은 그러자 또 주인공이 또 반대로 얘기하죠. 단, 타 시 왕농다야. 하지만 신은 전지전능하잖아. 워샹 이브 티싱 다. 나는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거듭 그녀에게 티싱 해준 거죠. 일깨워준 거예요. 근데 그는 만능이잖아. 오, 답답하죠? 약간 이거는 비하 발언인데 그냥 원래 있던 문장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타, 용. 용은 잔치사 피. 그 다음에 용 수, 손으로 쪼 동사 부위.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쪼 러 쪼 동사를 중첩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중첩은 동량 보호와 같다. 라고 보니까 쪼 러 쪼에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쪼는 보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쪼 러 쪼에서 러 쪼 러 쪼 러요. 그래서 동량 보호다 생각해서 V, C 라고 체크할게요. 쪼 러 쪼 그리고 타나 표량 그녀의 그 표량 아름답고 예쁘면서도 러, 요, 공쉬, 비어있는, 공쉬 공허한, 비어있는 나오 따이, 머리, 나오 따이가 목적어. 워 쪼 러 쪼 러 나 완전히 너무 혼란스러워. 나 이거 완전히 이게 뭐야 어리둥절한데?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부터 눈치 채셨겠지만 이건 전제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워 쪼 나는 완전히 까오 이거는 대신 쓰는 동사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까오 후투라는 말이 헷갈리다. 어리둥절하다. 흐리멍텅하다. 이런 거예요. 까오 후투러 나 완전히 헷갈려. 이게 뭐야? 그녀는 타 정린 쪼 인정하면서 말했죠. 니 최시 후투러 너는 최시 확실히 후투러 헷갈릴 거야. 헷갈렸어. 인위 왜냐면 이종 룬댄 하나의 논점의 거거치앤티 각각의 전제가 상후진 상후간의 시 마오뚬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쪼 종 룬댄 이런 논점 자체가 지우 부능청리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룬댄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죠. 신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마오뚠. 마오뚠이란 말이 창과 방패잖아요. 마오가 창, 뚠이 방패.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무기를 파는 사람이 창을 소개하면서 이 창은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과 칼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구경꾼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래서 비유가 된 게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마오뚠. 서로 모순되다. 바로 그겁니다.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아주 무거운, 아주 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도 만들 수 있고 또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마오뚠. 모순이다. 그러므로 저종 룬뎀 시,就不能成立,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如果有一종不可抗拒的力量,就不可能有一종不可移動的物体. 如果有一종不可移動的物体,就不可能有一종不可抗拒的力量. 懂吗? 큰 구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不可抗拒的力量,不可抗拒, 거역할 수 없는 힘, 그리고不可移動的物体, 움직일 수 없는 물체. 그러므로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면,不可能有, 있을 리가 없죠. 움직일 수 없는 물체가. 그리고 아래 문장은 움직일 수 없는 물체가 있다면,就不可能有, 있을 리가 없죠. 불가항력의 힘이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다. 두 개는 이미 서로 모순된다. 懂吗? 懂吗? 再给我讲一些这里新奇的玩意儿吧? 他肯切地说. 给, 전치사피,讲, 동사 부위,玩意儿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오이고요. 玩意儿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와 같은 말이에요. 玩意儿은 원래 중국 남방지역에서 자주 쓰던 건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뭐뭐하는 것, 흔히 물건, 사물, 이런 의미로 그냥 어떤 것이라는 식으로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再给我讲一些 나의 얘기 좀 더 해줘. 这里 여기 있는 신奇的 신기한 玩意儿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줘. 他肯切地 아주 진지하게 간절하게 수어 말했습니다. 我看了看表 나는 시계를 보고 나는 시계를 좀 보고 수어 말했죠. 我想 今晚就 단道 这里 我 现在 该 送你 回去了. 我想 내 생각에는 今晚 오늘 밤은 就 단道 这里 단 동사 부위 도 보시 단道 这里 여기까지 얘기하자. 여기에서의 따오는 어디 어디까지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我现在 나는 지금 까이 뭐뭐 해야 돼 送你回去了 내가 너 집으로 배웅해 줄게. 你把 所 学的 동시 후시 이면 我们 明晚上 再来 上一課 把 전치사 비 후시 동사 부위 그리고 이변 동량 보어 보시 니 바 너는 뭐해 수어 学的 동시 수어 수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한 것 뭐뭐한 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수어 学的 그러면 배운 동시 배운 것들을 후시 이변 한번 쭉 이변 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두루두루 다 하다라는 뜻의 동량 보호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 복습하고 우리는 내일 밤에 다시 와서 上一刻 다시 한번 공부하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제가 바 다 송 도라 류승 수어 자이 나아리 타 샹워 바 전치사 피 송 동사 부이 도 보어 시 그리고 그 뒤쪽에 샹 전치사 피 바 정 동사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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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봐도 되구요. 약속하면서 말했다. 장담하며 말했다. 와바 타 나는 그녀를 송 도라 어디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류승 수어 여학생 기숙사로 배웅해 줬습니다. 자이 나아리 그곳에서 타 샹워 바 정 수어 그녀가 나에게 바 정 장담하며 약속하며 수어 말했습니다. 고 동사 부이 더 부터 뒤쪽으로는 보어 시 정도 보 라고 했죠. 고 더 얻을 득자가 오고 뒤쪽으로 오면 정도 보 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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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분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만 만 불러 라고 써요. 그런데 이 문 문자 안에 마음 심 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가 일성으로 만 만 만 이렇게 쓰이면 공간이 아주 협소하거나 공기가 탁하거나 기압이 낮거나 뭐 이런 때 느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답답하다 까깝하다 까깝하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치 않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나타낼 때는 일성으로 만 이라고 하구요. 기분이 나쁠 때는 만 그래서 여기서는 만 만 불러 더 좀 유쾌하지 않게 회다올라 워더 방지엔 답답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룸메이트인 피티 피티는 쩡 지금 한창 그 다음에 요거 재밌죠. 한숭 루 레이 라고 해서요. 한숭이라고 하는게 코고리 소리에요. 한숭 코고는 소리가 루 마치 무엇과 같다. 레이 천둥 소리와 같다. 사실 저도 뜨끔하네요. 저도 코고리가 좀 심한 편인데 한숭 루 레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한숭 루 레이 아주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수이자이 층상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나젠 환숭 환 완 아니에요. 환 나젠 환숭 비다이 샹 이토 뚜어 마오더 예수 파 자이 타다 자오빈 나젠 자기가 선물해 준 자기가 준 환숭 비다이 라쿤 보피코트는 샹 마치 모처럼 이토 뚜어 마오더 예수 털이 많은 야수가 파 엎드리다 파 동사 부위 자이 보았이 파 자이 타다 자오빈 그의 다리 까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보였죠. 그러니까 라쿤 보피코트를 자기 발밑에 둔 거예요. 워당시 진 샹 바다 지어싱 가오수 다 그이 바 타다 는 유퍽 요 야오화 나는 당시에 진 샹 정말 몸하고 싶었어요. 바 바 전치사 피 지어싱 동사 부위 바다 지어싱 그를 당장 불러서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까오수 다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죠. 여기에서 여러분 까오수 별표 까오수는 두개의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사에요. 까오수 누구 그 다음에 무엇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연달아서요. 그래서 흔히 이중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라고 해요. 까오수도 되고요. 티싱 아까 말했던 일깨워주다 알려주다 이것도 되고요. 찐이 건의하다 이것도 되고요.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알려주다 그러니까 까오수 다 슬레쉬 그리고 거의 바 전치사 피 그녀의 여자친구를 야오 동사부이 호이치 보어시 까오수 다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니 거의 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거의 바 그녀를 바 루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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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게 험한 결과가 되다 흔히 말하는 허사가 되다 물거품이 되다 이런 말이죠. 看来 보안이 我的 計画 내 계획은 야오 루어칭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저 姑娘 对 루어칭 简直 시 一点都 부 开窄 对 전치사 피 그 다음에 一点都 부 开窄 조금도 아는 것이 없다 보통 우리 아라랄 중국어 말하기 전치사 수거 공부할 때는 对 什么 什么 一点都 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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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거로 외워두세요. 이 아가씨는 논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도 몰라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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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들을 딱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읽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꼭 다 외워보세요. 그래서 自然 이라는 것은 이왕에 기왕에 以前 失敗了 이미 낭비했어요. 一個晚上 하룻밤을 내가 썼으니까 不防 그래도 뭐 괜찮지 部房 뭐뭐라고 하면 뭐뭐해도 무방하지 라는 뜻이에요. 不防還是再花一個晚上 그래도 그냥 하룻밤을 더 써서 看看 보는 것도 不防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天小的 보통 小的라는 말은요 知道와 같은 말이에요. 주로 중국 전반적으로 보통화로 쓰는 게 知道 알다구요. 주로 남방지역에서 잘 쓰는 게 小的 小的라 이렇게 하면 我知道了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 경성으로 小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삼성 이성으로 小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天小的 하늘은 알겠지 說不定 說不定은 무슨 말이었죠? 그렇죠. 沒準 可能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뜻의 긍정적인 노감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아마 그럴 수도 있어. 하늘은 알겠지 天小的 說不定 說不定 它頭腦裏的死火山口中的 什麼地方 還有些火星會噴射出來呢? 天小的 하늘은 알겠지 說不定 說不定 어쩌면 阿마도 可能 沒準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說不定 說不定 아마 그렇게 될 거야. 它頭腦裏的死火山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사화산 그녀의 머리를 사화산이라고 본 거죠. 그 사화산의 口中 어떤 입구에 什麼地方 어떤 곳에서 還有些火星 불꽃이 남아있어서 會噴 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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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会有办法能把这些火星 山成熊熊烈焰 也许 어쩌면 혹시 알아 我会有办法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있어서 방법이 있을지 能把这些火星 이러한 불꽃들을 山 山이라고 일성으로 읽으면 부채질 하다 山 일성으로 일성으로 읽으면 山 부채질 해서 成 뭘로 만들다? 熊熊 불이 막 타오르는 怀怀 이런 느낌이 나죠? 熊熊 리에 의한 怀怀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로 부채질 할 수도 있잖아 이런 말이었어요 山은 일성으로 읽으면 부채질 하다 했잖아요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但是 4성으로 山 山이라고 하면 부채 우리가 여름에 쓰는 부채 있죠? 그걸 山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채 그 빛은 赤이라고 합니다 赤 혹시 알아? 내가 그 불꽃들을 부채질 해서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로 만들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알잖아 혹시 모르지 그럴 수도 있잖아 当然 成功的希望 uses不大oting 但我还是绝定 能力ito 글이 크지 않지만 단! 하지만 나는 그래도 결정했어 다시 한번 시! 이츠! 한번 더 해보기로 으이구 장안 결정하셨네요 주인공 참말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네번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디오북으로 하면 대략 30분 정도잖아요 우리 디앤팡 라오스가 쭉 읽어준게 30분 정도인데 해석하면서 읽다보니까 못해도 한 6회 7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들이 뒤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튿날 저녁 우리의 폴리와 함께 데이트를 하구요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들이 뒤에 이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공부해 주시구요 그리고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사랑은 오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조모 코알라 바이바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